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뒤에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18년 500인 원탁토론회 또 2019년 시정협치협의회 2020년 청년수기예산 그리고 2021년 공론화위원회까지 이 모두를 최초로 시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인데요 시민주권이 살아있는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2022년은 광명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다 40년 역사를 만들어 온 광명시는 앞으로 40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마을에서의 생활이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광명시의 정책이 눈에 띈다 주민자치의 해로 지정한 광명시 이제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 동의 지역 현안과 의제를 결정하고 시민이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 2021년을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한 광명시는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과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에 들어서게 될 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무대를 제공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서울 광명고속도로 현재 진행 중인 광명동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등 광명의 미래 가치를 높일 사업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완공될 것이다 첨단 교통도시이자 일과 주거가 양립할 수 있는 자족도시 광명 서남권 최대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명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만나본다 박승원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 광명시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도시인지 시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서남부에 있는 인구 30만의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 작은 도시인데요 가운데 4개의 산과 또 양쪽에 목감천 안양천이 흐르는 자연히 살아 숨쉬는 도시이고요 또 광명 정통시장이 있는 사람이 따뜻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시민운동도 좀 하셨고 그 이후에 제도권인 지방의원을 좀 거쳐서 현재 시장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도시 변화를 좀 지켜본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떠십니까 제가 97년도부터 광명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역에서 시민운동도 하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시의원 도의원 거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늘 화두는 두 개더라고요 뭔가요? 개발이냐 공동체냐 그런데 과거에는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강했는데 요즘은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광명이 뉴타운 재건축 또 상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막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두 가지 욕구들을 잘 겸비하면서 그야말로 따뜻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고민하면서 도시가 개발되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행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 미래를 잘 설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역에서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서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과거에 꿈꿨던 것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간혹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뜻하는 말에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것들을 완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자주 모여서 토론하면서 협치하면서 시정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민선 7기 광명시가 확 달라졌습니다 원탁 토론회와 같은 공론장과 민간 협치를 통해서 광명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세운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지하철 1호선, 7호선, 그리고 KTX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K-방역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민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K-방역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저도 굉장히 두려웠는데 광명시를 끼우고 있는 동네가 서울의 구로, 금천, 양천, 그리고 경기도의 안양, 부천, 시흥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씩 하나씩 확진자가 다 나오다 보니까 광명시가 포위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초로 확진자가 나오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는 어떤 하나의 캠페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부터 해서 손 씻기 이런 모든 새로운 코로나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고 대처해야 되잖아요 시민들과 함께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자주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도 좀 해주고요 또 같이 방역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시민과 함께 이겨내왔습니다 그때그때 굉장히 유효하게 타이밍 맞춰서 방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 경제방역, 마음방역 이런 것도 좀 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어떤 겁니까? 경제방역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정, 생활안정자금도 지급하고 임대료도 지급하고 그리고 또 착한 임대인들한테는 재산세도 감면하고 이러한 일들은 광민 씨 열심히 하는데 경제방역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심에 줬던 것은 가장 어려운 층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늘 했어요 그래서 휴업하게 된 그런 데는 휴업 보상금도 저희도 지급하고 중앙정부도 지급하지만 저희도 자체로 지급하고 경제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른 지자체와 뒤떨이지 않게끔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마음방역은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사, 심리검사를 저희가 무료로 해드렸고 그리고 검사 이후에 고위험군인 분들은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상단까지 했어요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상담까지 요청하셔서 별도의 상담실 차려서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지금도 그 일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은 이미 우수성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또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런 심리 방역은 지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마음방역이 되는 거군요 코로나 시대는 이미 왔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학교 못 가서 학습권을 침해당한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화두가 돌봄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돌봄센터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유럽에서도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했던 게 이 돌봄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 아파트를 질 때는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공간만 내주시면 저희가 다 개조해서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인력 이런 거 다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입주자 대표님들이 그럼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거든요 실제로 그런 공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돌봄 교사를 하자면 일자리로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공공일자리 자리를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펼치는 걸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시민참여 그다음에 자치분권 이런 걸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늘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치와 행정 또는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민을 중심에 세웠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존에 지방위원을 했었잖아요 지방위원을 하면서 늘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었거든요 정책 안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책 안에 우리가 모든 공공의 이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면 적어도 덜 실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정말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사회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년 원탁토론회도 매년 진행했고요 각종 위원회에 그냥 명망성 있거나 전문가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저희가 대략 한 50명씩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다 평범한 시민들이세요 노인위에도 지금 세 개 분까로 나눠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분들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어르신이 내놓은 것들을 그대로 반영할 테니까 충분히 논의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년 전에 광명시가 평생 학습도시라는 것을 최초로 선언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 마침 시장님이 계셨다는데 이 광명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 이게 뭔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건가요? 아니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에 걸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업하기 위해서도 직업 전환하기 위해서도 또 아이가 나면 또 아이 양육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평생도록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애에 걸쳐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1999년 3월 9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선언을 했거든요 센터도 만들고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4년 동안 그 업무를 실제로 제가 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온 국민이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함께 동참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뉴딜, 기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CO2부터 다시 공부해야죠 탄소중립을 하려면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탄소를 줄여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학습부터 다시 해나가고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 거기에 경제, 먹거리,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 삶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설계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보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서 준비하는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가 올해를 평생 학습의 해로 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추진단까지 구성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추진단에서는 평생 학습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나가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평생 학습 욕구 조사도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도 좀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가장 큰 의제, 목표로 삼은 것이 평생 학습 장학금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생 학습 장학금제 실현을 위해서 공론화 의원에서 공론단 80명을 구성해가지고 지금도 그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또 2019년에 청년 친화도시 평가에서 청년 정책 부문 대상에 선정이 됐고 이후부터 좀 오관왕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도시가 좀 활기 넘치고 젊어지려면 청년층 유입이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이런 젊은 층이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보관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려면 청년층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청년층들이 주거를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잘 아시죠 전국이 너무나 집값 너무 비싸요 큰 이슈가 되어버렸는데 청년 주거의 문제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방정부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고 해왔잖아요 지방정부도 독립적인 어떤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이전에 청년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임하고 청년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저희들이 신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청년위원회 50명을 구성을 했어요 거기서 30명은 일반 청년들 각계층에서 모았고요 나머지 20명은 전문가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했는데 정말 자주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토론해서 52억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대로 100% 뭘 좀 하길 원했던가요? 청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전세, 월세, 이자 지원 역시 집이군요 전세, 월세,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 72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건 현재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가장 크게 많이 오고는 주택 문제였어요 청년, 주택 그런데 광명은 다행히 3기 신도시도 있고 또 광명 시흥테크노밸리에 공공주택 23만 평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계획도 좀 있고 또 한 공공주택지구의 18만 평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그게 신혼, 희망타운,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이 좀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년센터, 예술창작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다른 얘기를 약간 또 넘어가 보면 지금 기후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광명에서 하는 광명만의 뉴딜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광명이 기후 위기 대응 지방정부 정책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제가 한 네 차례 나가서 각종 토론회 나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저희한테 주문하는 주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뭔가 준비를 빨리 한 거 이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임하자마자 기후에너지과를 만들었거든요 에너지과를 만들고 원래 없던 과였는데 네 새로 신설했죠 조직개협협통위에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곧바로 기후에너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너지시민협동조합 만들고 지원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시민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들하고 넷재료 카페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활동할 수 있는 카페를 지정해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지원도 좀 하고 텐텐텐이라고 하는 별 볼일이 있는 인사 매월 10일 밤 10시 10분 동안 광명에 있는 아파트들이 동의하는 데는 전부 다 소동을 하는 겁니다. 약 30% 이상이 36%가 에너지 소동할 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 저혈감 운동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중심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의병 양성입니다. 뭔가요? 지금 기후에너지 활동을 하려면 많은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후의병이라고 표현하고요. 기후의병 등록제를 하려고 해요. 에너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으신 분, 기후의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몇 시간을 하신 분, 또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포인트에 가입하신 분,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기후의병으로 등록을 하면 그분들한테 일정한 정도 혜택을 드리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기후의병을 한 천여 명 정도 등록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어쨌든 장기적인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지만 연속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다른 뭐 이러면 또 연속성이 끊기기도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보관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어떤 방법을 좀 갖고 계세요?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서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시민들의 참여? 예스. 시민력, 시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력이 있으면 시민의 힘이 있으면 바뀌지 않아요.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1999년도에 최초 선언하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평생학습원도 새로 설립하고 굉장히 크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사이에 시장님이 몇 차례 바뀌셨어요. 바뀌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꾸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그것에 동참했던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평생학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동아리 만들고 학습동아리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심사해서 강사입의 지원을 해드리고 다양한 형태로 하면서 시와 그리고 시민과 이런 평생교육만큼은 그 누구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와 반대되는 정책이 필수 없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공직자의 지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시민 중심에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가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광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3기 신도식입니다. 아까 집값 얘기도 워낙 많이 했지만 다들 서울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너무 올라가 있고 광명도 수도권에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KTX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신도시가 또 생긴단 말이죠. 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던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키워드는 네 가지 아니겠어요? 일자리가 있는 주거 도시, 교통, 쾌적한 녹색 공간, 스마트 도시.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신도시 안에 잘 조화롭게 설계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게 저희 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국토부와 LH, 광명시 그리고 우리 광명시민 모두가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책위를 만들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논의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뉴타운 해제지역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리 사람들의 욕구 하면 또 개발에 대한 욕구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만 이런 뉴타운 해제지역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저희 시가 일관성 있게 쭉 진행해 왔어요. 하긴 하셨군요. 그럼요.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그래서 일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결정한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2.4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공공주도사업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많은 호런이 생겼어요. 어쨌든 저는 여전히 저의 신념은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합의를 모아서 가자.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테크노밸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74만 평인데요.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고요. 첨단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하고 주거단지는 내년 착공을 해서 빠르면 2024년부터 중공이 시작하거든요. 입주할 수 있는? 네. 거기가 4개입니다. 일반, 첨단, 유통단지가 있고요. 주거단지가 있고. 74만 평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판교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규모는 좀 어떤가요? 규모가 74만 평인데요. 전체 합체가 74만 평인데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거기가 산업단지도 있고 공공주택지구, 거기가 아파트도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크겠네요. 자, 끝으로 우리 시장님이 꿈꾸는 광명의 미래, 어떤 모습인가요? 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거든요. 그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대로 모아져서 그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되고, 그래서 참 따뜻한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좀 꿈꿔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 도시 안에서 그렇게 행복의 가치를 막 피워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으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연경사회, 산업사회 다 경험해봤잖아요.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지혜의 새로운 어떤 지혜 시대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꿈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963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따라 지금의 광명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광명시가 서울 편입이 배제되고, 그 이후에 1981년 광명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아마도 당시 광명시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광명시가 생겨난 지금 수십 년밖에 안 된 지금은 광명은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정책 위반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 기반을 조성한 광명시가 앞으로 지역 개발을 통해서 어떤 광명을 맞이할지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